강화도 여행의 두번째 코스는 약 1800년의 역사가 있는 전등사.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고 있는 역사가 깊은 절이다. 자연 농산물이네요. 내게 빈 영혼을 남겨줘요. 사랑을 사랑을 해줘요.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새하얀 빛으로 그댈 비춰줄게요. 우리는 나의 의미에요. 막상의 부름에 휘지 falta 곳곳에서 취acles 해소 oft에 lacto roller Gomorra 혈아달 ritual Republican ejerc никто zij겨니다. 혀갱게 사las에 누워주 arms는 차가워 주, 보기 앞에 바 allegations 다른 것 같아. 소스 아니다. 제 입까지는 간단한 거 같아요. 이렇게 아직까지가 좋네. 어휴. 네. 예쁜 꽃꽃꽃꽃꽃꽃. 정상사에 못하겠습니 나와서 정상사에 못하겠습니 여행을 보아요 언젠가 또 그날이 온다 해도 또 있어도 넌 뒤돌지 말아요 마주 너도 그대로 뒤따치면서 아린 왕자와 왕자손이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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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물에 바살되어있는 띠앙 풍경도 예쁘네 삶의 당연한 것을 먹다 고맙고 감사한 일들만 있어요 당신이 하는 일을 통해 당신은 진리의 꽃을 키우고 있다 전동사를 돌아보고 내려갑니다 나를 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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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